2014년 5월 16일 오전 11시로 되어있는데 11시가 아니고요 밖에 나와있어가지고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ETC 없고 전 뉴스 못 봤고요 STX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제가 확인 못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차트도 8천원 아래 내려왔으니까 뭐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여기 지금 차트가 괜찮아요 그쵸? 차트가 괜찮아가지고 음 오늘 또 여기 이제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정고점 찍어줬는데 7월까지는 이제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얘기할 게 없어요 특별히 그리고 HMM HMM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네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 윈니슨 여기도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봐가지고 비중이 엄청 크진 않아가지고 보진 않았는데 일단 천원 정도가 이제 저하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천원 아래에서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전선 대안전선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대안전선 전선 쪽이 꽤 좋아요 좋아가지고 지금 엄청 올라왔죠 혹시 좀 올랐으니까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된다 저는 이제 안 하고 있지만 하실 분들은 일부 좀 하셔도 되는 딱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별로 할 건 없는데 1800 아래에서는 이제 친구한테는 좀씩 여유되면 사라 그랬거든요 그때 정리 좀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는 좀 사라 그랬고 네 뭐 지금 가격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올라갈 거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포라비스 오늘도 꽤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까지 오를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오른 거잖아요 뭐 계속 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4만까지 와줬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리텔 여기도 뭐 고만고만합니다 여기는 뭐 할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 여기도 이제 조금 오를까 말까 하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텐트폴도 남아있죠 그리고 윙이푸드 오늘 많이 올랐어요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여기 시위 보니까 좀 밀려 있더라고요 약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아직은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정도 올랐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매도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3000원 좀 이상부터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지금 정도 퇴삵하셔도 상관은 없다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한 700원부터 오른 거니까 7428 그죠 4배 5배 하면 7535 뭐 대충 뭐 그 정도 4배 5배 정도면 무난한 수준이고요 여기 이제 테마성 이라던가 좀 어 이상한 사람들 막 잘 붙으면 개미들 달라붙으면 또 엄청 갈 수는 있는 어 그런 종목입니다 어 능력과 차 드시면 되겠고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조금씩 파실 분들은 파셔도 되겠다 저는 좀 더 위에서 팔 겁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뭐 특별히 뭐 그쵸 잠깐 반짝 했다가 내려왔는데 음 많이 빠지면 다시 살 예정이고 이제 이런 거 팔고 하면은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살 것 같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 여기는 뭐 계속 고만고만 합니다 만원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홀딩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있고요 네오이즈는 아무것도 안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 여기 어제 디엔딩과 이쪽에 잠깐 같이 올랐던 것 같은데 어 지금 이터닉스가 올라가면서 같이 좀 올랐었고 이게 거의 상한가 네 상한가 찍고 오늘 이렇게 됐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 꽤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모릅니다 네 그리고 폰트캐션과 어 코일패션 여기 이제 7월달까지니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티씨 같은 거 설명을 제가 따로 못 드리겠고 화장품 쪽 최근에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괜찮아서인데 어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다음 주 다 다음 주도 아마 되게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